안녕하십니까 공연강사 최창입니다 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지난주에 시험을 봤구요 이제 다음주가 됩니다 제가 이제 시험기간 동안에 좀 쉬었어요 몸도 좀 안좋고 집에도 좀 일도 있고 해서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비문학을 좀 이런 저런 정리를 좀 많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네요 하지만 그 환율 관련 질문은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미리 이제 해두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잘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래저래 이제 제 얘기를 먼저 좀 하자 하면 뭐 이것저것 문학작품을 예상을 좀 해봤는데 박태보전은 마지막에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설모의고사에 박태보전들이 계속 나와서 마지막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뭐 사실은 박태보전 이외에도 중요한 작품들이 많아서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빼긴 뺐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했던 대로 탕군가 하고 거산호의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시험이 지난 9월보다는 확실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정리 영상 보여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입문사회 지문이 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의과 유불리를 국어에서 어쨌든 문과가 좀 유리하도록 가기 위해서 입문사회 지문 쪽에서 좀 더 어렵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시험이 이제 이렇게 끝난 거 사실은 뭐 더 할 말이 없죠 뭐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올해 지금 수능을 봤던 친구들이라면 사실은 이 영상을 볼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결과 잘 맞아서 이미 치러지시면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입시 기간 잘 보내고 원서 전략도 잘 수립해서 좀이라도 더 좋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의 대부분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을 거예요 국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게 항상 쉽고 어렵고 업앤다운이 심한데 여기는 이 국어만큼 이렇게 심한 감옥이 없습니다 분명히 9월 달만 해도 쉬울 것 같다는 느낌 뭐 이런 이런 그 착시 이런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죠 많이 어려울 거라고 올해 지금 수능은 어쨌든 많이 어려운 수능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한 학생 여러분들은 최대한 빨리 이제 이 2학년 지금 내신이 마무리 되는 대로 수능 준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내년 2023학년도는 올해 수능 나왔던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더 알찬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할 예정이니까 또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제가 간단히 총평하고 그다음에 비문학 1, 2, 3번 독소론에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테니까 차근차근 영상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는 친구들은 이거 해설강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년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닦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정리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총평 먼저 시작하고 독소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일단 지금 이번 수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난이도 조절을 좀 실패한 게 아닌가 난이도 조절을 조금 실패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일단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6월 평가원 시험에서 나왔던 성적이 생각보다는 아이들의 지금 환경 수준이 낮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6월 성적은 제 생각에는 90만 2, 3 정도 만들 것이었는데 그게 파이팅 후반이 되면서 생각보다 애들이 좀 저거 하지 못하는데 따라오지 못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조금 쉽게 내봤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난리가 난 겁니다 9월 달에는 오히려 점수가 튀어버려가지고 1컷이 100에 맞춰지는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원은 아무래도 정시에 대한 변별력 부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사회 지문에서 힘을 좀 줘야 된다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올해 지금 역대급 재수생들 숫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한 7만 명, 8만 명 순에서 올해는 지금 10만 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들까지도 변별력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조금 더 어렵게 내야 되겠다 그러면 6월하고 9월 중에 어디냐 그러니까 9월은 너무 점수가 올라가 있고 6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등을 커서는 한 90점대 초반 정도로 만들면 가장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강약, 중간, 강중약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어려운 게 하나 나오면 좀 쉬운 거 나서 쉬어가고 좀 중간 정도 난이도 가지고 변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번 시험은 독서론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어려웠던 지문이다 사실은 문학도 지금 오답률이 다른 지문에 비해서 오답률이 낮아서 그렇지 실제로 얘를 따로 떼놓고 각 지문마다 적정한 시간을 줘놓고 풀라고 하면 아마 쉽지 않은 지문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난이도 조절을 좀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2019학년도 수능이에요 2019학년도 수능이 그때 그랬거든요 6월에는 91점 나왔다가 9월에는 97점이 나왔어요 그랬다가 마지막 수능 가서 84로 불을 질렀죠 딱 이거랑 비슷한 정도 지금 현재 등을 커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시험을 다 맞고 나면 표현 점수가 그때 84가 일컬셨던 때하고 비슷하게 148, 149, 150 이 선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웠던 거죠 엄청나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서 난이도 조절을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첫 번째에 드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오늘도 지금 해설 강의가 각 제가 지문별을 잘라서 올려드리긴 할 건데 독서분이 유독 길어요 왠지 아시죠? 이거 지금 미리 풀어보시고 보셔야 됩니다 독서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문이 우리같이 학원밥을 먹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 입장에서야 문제를 풀어서 답만 맞춘다고 생각하면 답은 맞추겠지만 선지 하나하나가 함정의 요소들이 많고 게다가 아이들이 쉽게 생각하거나 관과했던 부분들이 함정으로 출제가 되면서 실제로 선택지 하나하나를 골라내기가 무척 까다롭지 않았을까 게다가 사실은 지금 독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독서 독서지만 뒤에 선택한 것도 문제죠 일단 차근차 하나 볼게요 일단 독서는 난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네 지문 중에서 두 지문 정도를 연계했는데 하나가 앞쪽에 있는 두 번째 지문 나오는 해결 지문 연계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환율 지문 연계예요 모두가 어디서 왔냐면 다 수릉완성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릉완성에서 왔는데 여기 있는 이 지문들은 지금 모두가 소재거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깔려있는 독해력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배경식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형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지금 연계했지만 실제로 연계에 대한 어떤 체감은 한 중 정도? 왜냐하면 환율은 확실히 체감을 느끼긴 했을 테니까 한 중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 독서가 그렇게 나왔고요 독서가 그렇게 나왔고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지금 체크하는 게 어려운데 이게 지금 입문과 사회 지문, 입문과 사회 지문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선택과목 폐지하고 수학을 다시 다 공통과목으로 돌린 다음에 이과에서 추가 범위를 주는 형태, 그런 형태로 다시 돌리지 않으면 어쨌든 수학은 문과가 불리한 상태예요 문의과가 지금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수학이 쉽다, 수학이 지금 문과 입장이 쉽지 않다 등급 따기가 그렇다면 국어에서 어쨌든 문과에게 유리한 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입문과 사회 지문이 당분간은 좀 어렵게 나올 추세로 보인다 이런 거 연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입문, 사회 지문 연습을 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학은 지금 문학은 지금 여기는 지금 문학은 이것도 지금 문제인데 모두 몇 지문이냐면 일곱 지문이 나왔고 거기는 일곱 지문 중에서 세 지문 정도가 연계가 됐어요 그런데 연계가 되긴 됐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것도 여기는 이 연계가 확실하게 연계율이 떨어지면서 이게 연계율이 떨어졌거든요 연계율이 떨어지면서 이것 또한 독해에 대한 부담 독해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지 않았나 특히 이제 이따가 각 개별 지문도 설명하면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현대, 신화, 수필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독해하는 연습을 독해 연습을 충분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할게요 선택 과목은 전반적으로 6월, 9월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작 같은 경우에도 몇몇 문제가 선지를 제대로 잘 읽지 않거나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화법하고 장문의 경우에는 선지나 문제의 어떤 선지나 혹은 문제의 의도,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점수가 나오기가 힘든 시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매는 문법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 이런 기본 개념도 개념이지만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예시에다가 적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다면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무조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요소도 없고요 시간을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지문을 다 풀지 못하게 되겠고요 지금 83, 84 요쯤이 1컷으로 뜨는데 이렇게 뜬다는 얘기는 최소한 한 질문 이상은 날렸어야 되는 시험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일수록 점수를 확보하려면 최대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조만간에 겨울방학 학습법 관련 영상 올려드릴 텐데 2023학년도 수능하고 있는 예비고삼 친구들은 요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문제를 풀어서 틀리는 이 모든 과정은 이걸 계산해서 마지막 가서 45문제를 맞춰서 100점을 맞는다는 그런 환상적인 일 말고 현실에 최대한 적합하게 가자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가 좀 버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5문제를 시간에 다 풀어서 100점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시험이 어려울수록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통해서 일단 필요한 득점부터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85점 맞았다고 칩시다 그럼 85점을 맞았으면 1등급입니다 그럼 85점이면 한 질문을 쌩으로 다 날리고 나머지 문제를 몽땅 다 잘 풀어서 맞추는 그 점수와 끝까지 가서 이것저것 틀리는 점수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차근차근 내가 풀어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번 겨울방학 때 학습과정에 반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총평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는 1번부터 3번에 있는 시험 독서론부터 차근차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독서론입니다 그렇죠? 첫 질문은 독서론입니다 지금 독서론은 올해 6월에 갑자기 등장해서 EBS 교재에서도 사실은 여기는 이 지문에 대한 해결책을 내부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이건 EBS에서 반성을 많이 하겠죠 수능은 최소한 뒤늦게 나오는 수능 환상에서라도 어떻게든 여기는 이 지문을 넣었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원고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결국에 기존 수능 형태대로 냈다 이건 두고두고 EBS가 욕먹을 일입니다 어쨌든 EBS가 욕먹을 일은 욕먹을 일이고 독서론 여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해설강의가 아니라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파트를 우리는 독서론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 독서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보신 바와 같이 어떤 독서에 대한 방법 독서를 했을 때의 효과, 장점, 기능 등을 쭉 열거해 주는 형태로 시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문에 보면 독서의 방법이나 효과, 장점, 기능 등을 열거해서 쭉 써놨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절대 이 문제를 나는 핵심 내용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핵심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나오는 정보 하나하나를 정리해 두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지문보다 뭐가 많아야 되냐면 지문의 밑줄이 많아야 되는 거죠 지문의 밑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독서의 론도 이 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히 말해주지 못할 것이다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처참하게 무너져 낸 런던의 한 건물의 모습이다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사과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봤죠? 물어보면 답 찾아야 됩니다 이들은 갑작스레 작친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포인트는 무언가입니다 무언가 그럼 여기서 무언가에 대한 게 나오면 모두 다 이 글의 중심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표시를 해야 된다 무언가가 포인트예요 무언가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갈게요 독서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문제를 생각한다 자, 뭐를 지금 했냐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한대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얘가 독서를 통해서 얻어갔던 건 결국 자기를 돌아볼 계기가 되겠어요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져 있는 문화유사님의 독서는 인류와의 만남이자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이 책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은 만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자, 이번에는 성찰을 통해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서 삶을 바꾼대요 이게 세 번째 이런 의미에서 독자는 자기 성찰의 행이며 성찰의 시간은 깊이 사색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갖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독서는 네 번째 이들이 책에서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기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래 자,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네 개 정보 판단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또한 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도록 해준답니다 이걸 독서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대요 이게 들어있고요 독서는 그 지식을 얻는 과정이래요 독자의 생각과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의 만남은 독자에게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에게 결국 뭘 갖게 해주냐면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준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책을 통해서 하게 된대요 이해가 됐죠? 하게 된대요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서가 앞에 선 사람도 시대적 과제를 결국에 그래서 뭐하고 있냐면 그런 전쟁에 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게 이 앞에 있는 이 질문의 결론이지 됐죠? 시대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독서는 자기 내면으로서의 여행이며 외부 세계를 확장이다 폐허 속에 책을 찾은 사람들은 독서관이 힘을 알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책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책 마무리됩니다 제가 그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밑줄 거 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게 다섯 번째가 되겠고 얘가 여섯 번째가 되겠고 얘가 일곱 번째가 되겠고 여긴 얘가 여덟 번까지가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밑줄을 쳐두고 1번 문제를 딱 보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쉽죠? 그러면 지혜와 경험을 배운다 실마리를 찾는다 숙과의 시간을 갖는다 안목을 키우는다 다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도피하는 거 아니니까 정답은 2번 2번 문제는 그냥 공짜예요 2번 문제는 공짜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문제는 문제의 꼴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잘 봐라 보기는 자 보기는 미은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잘한 독서 방법이야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그럼 여기서 뭐에 대한 반응을 물어봤냐면 보기에 대한 반응을 물어본 거야 보기 그러면 지금 여기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는 자 1번부터 5번은 어디에 있는 거 그렇죠 여기는 이 보기와 비교하는 거야 보기와 비교하는 거 이해가 됐어? 좀 못나게 나왔어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보기에 없는 내용이 정답이 된다 이건 지문하고 상관이 없어요 보기의 내용과 상관이 있는 거야 보기의 내용하고 자 그럼 보기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자신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쉽잖아 여기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라는데 여기서 비판적 판단을 유보한다 그러면 안 되죠 유보다는 유보가 무슨 뜻이냐면 미루답니다 미루다 여기서 비판적 판단을 미루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비판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 이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기에 있다고 보기에 나온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보기에 있어야 돼 출제적인 의도를 잘 이해해야지 그래서 얘를 지문 가서 내용을 찾는답시고 왔다 갔다 해봐야 거기에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장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이거 뭐야? 이것도 결국에 여기서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내용 이것도 문제 꼬라지와 똑같잖아 이거 아까 나왔던 거랑 다음은 이게 다음이 뭐야? 보기지 윗글을 읽은 학생은 이거 일부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가 보기라고 했으니까 보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 무조건 여기는 얘가 중요합니다 지문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 보자면 결국에 나는 나의 삶을 뭐한다고 이렇게 사색하며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바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꼈어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성찰이라고 하지 성찰 그래서 결국 성찰을 통해 독서의 가치를 깨닫는 내용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기서 2번하고 3번은 잘 기억해 두세요 2번하고 3번 여위치에 나오는 이 문제들 중에 이렇게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는 보기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최대한 시간을 아끼고 그 아낀 시간으로 독서한테 간다 다른 나무 독서한테 간다 그래서 2번을 한번 다시 기억해 이렇게 생긴 문제는 지문에 있는 게 아니라 답이 어디에 있다고? 보기에 있다고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평과 1, 2, 3번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